두 번째 팁은 라이브 캡션입니다. 글로벌 미팅 혹은 주의 소음이 커서 미팅 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인데요. 더보기에서 라이브 캡션을 켜고 음성 인식 언어를 설정합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총 40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음성을 AI가 인식하여 그대로 자막에 나타내어주는데요. 이후 새롭게 출시될 Teams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음성 인식 언어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하여 자막으로 나타내는 기능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회의에서 혹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환경에서 미팅에 참가할 때 라이브 캡션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